이게 뭐야? 왜? 내가 왜 살아간다는데 왜? 내가 왜? 뭐? 왜 뭐? 왜 로봇소리야? 성대의 한계 나의 체력의 한계 내 말이 메시지가 돼 대한민국 청년들을 깨울 것이고 이들에게 비전과 목적 그리고 목표를 탈취해내는 탁월함을 깨우게 될 것이다 몸이 좀 쉬었다고 그것을 중단할 수 있겠네 쉬었다면 쉰대로 하고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말을 안 하면 그뿐이다 말이 안 되면 글로 글이 안 되면 이미지로 표현하면 그뿐이다 멈출 수 없다 여러분 일사각오라는 표현하세요? 그 한 가지에 목숨을 걸겠다 그냥 모래시계 BGM 이럴 때 딱 깔아줘야 돼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간단한 찌찌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좀 어떻게 오셨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? 안 맞는 전공이랑 이제 좀 다른 직무 이거에 대한 조금 고민이 있어요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? 전공은 산업경영공학과예요 산업경영? 산업공학 맞죠? 네 네 맞아요 산업공학과 근데 지원하신 분야가 어디예요? MD 분야야? MD 쪽으로 MD를 하고 싶은 거예요? 아니면 네 MD 좀 이렇게 좀 활발한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영업도 조금 고민을 해봤고요 네 근데 산업공학하고 MD나 영업은 잘 맞는데요? 왜 안 맞는다고 생각하셨죠? 어... 아무래도 산업공학이 저희가 품질이랑 생산 쪽을 조금 많이 배웠는데 아 그쪽을 많이 배웠구나 네 그랬고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뭐 전공은 그렇게 배웠더라도요 산업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프로세스를 배우는 거는 영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연결이 될 것 같고요 MD는 사실 좀 달라요 MD는 전공이랑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어떤 MD 하고 싶어요? 아이템 있을 거 아니에요 패션은 어떤 분야? 옷, 어드, 여성복? 여성복 얼마나 좋아해요? 제가 1년 정도 의류 매장이랑 핸드백 매장에서 알바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한 3, 4년 정도 계속 서비스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옷이나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게 되게 흥미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겠네 네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울 게 없는 게 1년이면 충분한데? 산업공학에서 공부했던 기법으로 현장을 좀 분석해 볼 수는 없을까요? 저는 패션에서 산업공학과 되게 많이 뽑았었어요 아 진짜요? 왜냐면 특히 기획 MD는 수량 산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상품 적중도 하고 예측 물량 그래서 미리 생산을 먼저 땡겨서 물건이 터지기 전에 매장에 공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걸 전체 연결하는 게 기획자의 역할이다 보니까 그 산업공학과 출신 되게 우대 많이 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걱정이 안 되고 그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어필하는 거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여성복을 관심이 많고 많이 사봤는지 그래서 MD는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던져요 시장에서 가장 뜨고 있는 브랜드 3개 대보세요 뭐 생각이 없나요 그러니까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요? 그렇지 MD의 핵심은 그거예요 MD의 결정은 완판입니다 완판 그래서 물건의 적중도예요 물건의 적중도 그 물건의 적중도를 맞추려면 상품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돼 그건 결국 관심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취준생 상황에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사보는 거야 근데 돈이 없으면 많이 못 사잖아요 근데 판매 경험이 있어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사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사는 구매패턴을 배울 수 있었던 거거든 아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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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게 보세의 원더플레이스가 상용된 건가요?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보세건 비싼건 원리는 똑같고요 결국에는 아이템에 대한 관심과 이해 결국에는 고객에 대한 이해와 상품에 대한 흐름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D한테 정말 중요한 건 분석력이에요 근데 산업공학과는 기본적으로 분석이 딸려오거든요 그 사람이 분석력이 없더라도 그냥 산업공학과 출신 그러면 아 얘는 분석은 많이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 통계도 다루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그쵸 오늘 굉장히 격공한다 아 저 고소함을 좀 좋아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MD로서 되게 좋은 경험은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보세요 동대문 가서 물건을 떼 그리고 그냥 팔아봐 근데 완판을 했어 네 그 경험이면 대기업도 그냥 갈 수 있어요 아 완판이야 무조건 완판 그냥 일단 해봐라 일단 해봐 자신 없으면 우리 얼라이브 커뮤니티 프로젝트 등록을 하세요 그래서 팀을 꾸려서 짧은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세요 아 지금 여성복으로 지원하실 거면 동대문에 가면 뭐 많잖아요 물건 뗄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떼봐 잘 팔 거 같은 거 아 이거는 잘 되겠다 라는 거를 세트로 좀 이렇게 사가지고 네 판매해 보세요 아 판매할 때 없으면 우리 얼라이브 커뮤니티에서 팔아줄게 아 스스로 없이 팔아줄게 지금 등록하 어 네 등록이 돼 그 짧더라도 한 2주 3주라도 그 경험이 있으면요 네 어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아 일단 쓸만이 되게 많아지겠네요 엄청 많아지죠 내가 왜 이 상품을 셀렉했는지 이 상품의 수량 결정을 했었던 근거는 뭔지 그때 산업공학과로서의 의사결정 기준이 있잖아요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한번 적용을 해봐 할 수 있겠다고 생각드는 거 음 그러면 오히려 산업공학이라는 거가 굉장한 강점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정말 그런 컨설팅이었던 거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컨설팅 신장 잘하셨어요 지금 상품에 대한 안목이 있다면 네 저는 MD가 더 맞을 거 같아요 아하 산업공학이라는 강점을 더 살리기 좋아요 아 저는 되게 강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오 되게 연결 잘 되는 거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했죠? 내가 물어봤잖아요 글을 너무 못 써가지고 뭐를 못 써? 글을 조금 아니 산업공학이 무슨 글을 써 숫자를 보면 되지 아니 자소거를 못 써야 하는데 핵심은 글이 아니에요 글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아 네 거기에 수치가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지금 빨리 프로젝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간 잘 준비하시고 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으면 또 만나요 네 또 볼게요 네 자 오늘 이분 찐찐님의 고민은 뭐였죠? 전공하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연관성을 못 찾겠어요 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경험을요 여러분의 직무와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 이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역량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실 어떤 것도 연결할 수 있어요 산업과 사업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